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에 널리 알리는 공병호TV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신있게 21대 총선결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와글와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총선결과 통계치가 이상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타박합니다. 여기에 따라 야당까지 나서서 엄물은 펼치지 말라 이렇게 질타하기도 합니다. 21대 총선결과 통계는 정직한 숫자인가 아니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숫자인가 숫자의 정직성 혹은 조작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작판별관계식, 조작판별관계식이란 이름으로 시 교수님이 제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조작판별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특정선거구의 21대 총선결과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위쪽에는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습니다. 한 칸을 내려오시면 후보별 관외사전 득표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얻은 관외사전 득표수가 x1, x2, x3으로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칸을 내려오시면 관내사전 득표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y1, y2, y3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문자입니다만 마지막 칸은 각각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수, 관내 득표수와 관외 득표수가 합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왼쪽으로부터 마지막 칸에 있는 대문자 x와 대문자 y는 지역군 내 관외사전 총투표자수와 관내 사전 총투표자수를 말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소문자 x와 y는 특정 후보가 관외사전 득표수고 또 관내 사전 득표수를 이야기합니다. x는 관외사전 득표수, 특정 후보의 소문자 y는 관외사전 득표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작 여부를 판별하기를 원하시면 우선적으로 i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인 소문자 xi와 또 관내 득표수인 소문자 yi 값의 비율이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1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로 나눈 값과 2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2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로 나눈 값사 3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와 3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나눈 3개의 값이 모두 다 일치한다면, 모두가 일치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조작 값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선거에 참여한 세 후보의 값이 모두 다 일치한다면, 각 후보가 사전 선거에서 얻은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 그러니까 소문자 xi와 yi는 모두 인위적인 조작 값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시 교수님이 제공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후속 논문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시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x 소문자 xi를 소문자 yi로 나눈 것, 이 꼴은 대문자 x를 또 대문자 y로 나눈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조작 판별 관계식 혹은 조작 판별 공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시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어렘 3번, 정리 3번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정리 3, 도표에서 특정 i번 후보자의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인 소문자 xi와 소문자 yi가 관계식인 아래를 a를 만족시킨다면 그러니까 소문자 xi를 소문자 yi로 나누고 그 값이 대문자 x분의 y를 나누진 이것을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i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와 또 i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값들이다. 이런 이유로 관계식 a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i 후보의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가 조작값인지를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 관계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얻은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하고 이것이 모두 다 일치되면 그것은 무조건 조작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민경욱 후보가 출마했던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다음 질문은 검정 사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는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인천연수월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인천연수월 사례는 판별 관계식을 이용해서 보면 각 후보에 대해서 관외 사전 득표수를 관내 사전 득표수로 딱 나누게 되면 놀랍게도 39% 0.39라는 상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다 같습니다. 정영일 후보, 민경욱 후보, 이정미 후보가 0.39라는 상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판별 관계식을 이용하면 인천연수월의 사전투표는 모두 다 조작값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전국 지역구 가운데서 43군데가 인천연수월과 같이 각 후보의 관외 득표수의 둘을 관내 득표수로 나눈 값이 다 일치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조작값을 판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통계에서 사전 득표수, 각 후보가 받은 사전 득표수를 가장 손쉽게 이것이 조작값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관외 득표수를, 관외 득표수를 나눈 값이 모두가 일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의 털림없지 조작값이다. 이렇게 조작값을 판별하는 조작판별 관계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데이터에는 그야말로 조작값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시 교수의 논문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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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